바리세인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저마다 여인을 두고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재지은 여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면서 너를 정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겠다 앞으로 죄짓지 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천성교회 중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물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에게 나가리 원하시면 나의 가구 서는 주님께서 주님께 나가리나 나의 가구 서는 주님껏 저의 성령은 주님 두세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변한 건들여고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기 연한 건들여고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천성교의 중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담아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기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섭여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곳은 천하무지도 않는 신동의 자녀를 영원합니다 주의 아버지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것임을 우리가 인공을 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함께 성경책을 들고 선포합시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자로 삽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 삽습니다 함께 내려놓을까요 사두신경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고백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전도사님이 온라인예배 길어지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못하잖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예배 과연 잘 참여하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 통해서 이번 주에 만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신방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전사님 사실 조금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다고 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구글 답변서 보냈는데 전도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참여한 친구들 알거에요 이름을 적는단을 뺏들였어 근데 두 명의 친구들이 답을 보내줬어요 전도사님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정시윤 친구 그리고 송승현 친구가 답을 보내줬어요 승현 친구는 벌써 두 번째 답을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한 대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선물로 보내드려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기독교인 아니면 그리스토인 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기독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줄여서 한자식으로 줄여서 쓴 말이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여기서 먼저 인자라는 말이 인자는 뭐냐면 인자한 마음이 이게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 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내가 사람의 몸을 잊고 왔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당신을 일컬을 때 인자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인자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새간에 떠드는 말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세레이완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요 어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귀한 아까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잘 들으신 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배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나누어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배우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아요 이미 교회 다니면서 다 들어본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에 잘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베드로의 고백대로면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요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자 먼저 주님 주님은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로마의 고위관료들에게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 주님하고 말하는 일은요 사실 좀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끼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는 않았어요 뭐 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뭐 선생님이시여 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던 이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 옳았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주님의 개념은 알겠어요 주님은 그냥 주인님 이런 뜻이라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하느냐 예전에 어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왜 예수 그리스도 에서요 예수가 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 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뭐 외국은 이름이 길잖아요 외국 사람들 성하고 이름하고 바뀌기도 하니까 막 그러는데요 어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지만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자 구약성경의 끝자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그 나라가 쫄딱 망해요 뭐 망하기 직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진 거 여러분도 알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 아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 근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해서 민족을 혼합을 했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없애야겠다 너희 민족 없어져야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순수한 그 현종을 잃어버리고 사마리아인이 돼요 하지만 남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민족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는 이런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어 메시아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말이야 근데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보다는 어 이 그리스말 또 헬라말이라고 해요 헬라말을 대부분 썼어요 그래서 어 그 헬라말로 메시아를 번역해서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민족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전제는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동했고 죄로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멸망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당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한 메시아를 보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메시아의 뜻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혹시 성경 좀 읽은 친구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더라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더라 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도대체 머리에 붙는 기름이 뭐예요? 뭐 참기름 막 느끼한 이런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살짝 찍어서 제 이마에 찍어줬어요 근데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뭐 느끼하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기름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끈적끈적한 그런 기름 아니에요 자 근데 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야 하고 부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너는 나의 말을 전하는 자 너는 나의 뜻을 전하는 자야 하고 선택하실 때도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도 없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야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로마이미야마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이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데 그때마다 그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성겼던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다윗안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의 자녀 그것이 바로 메시야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자 또 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야마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대 선한 일로 말미야마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함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작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 예수가 정녕 그리스토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으로서 어? 진짜 그리스토인가 정말 우리를 해방시킬인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 이건 아닌데 라고 분노하기 시작한거에요 왜냐면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계실 수 있는가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분노하기 시작한거죠 그러니까 어? 그리스토와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다른 개념이었던거에요 우리나라를 왜 기름부음 받으자 올 수 있어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어 근데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간인 아들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러면서 분노했던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곧 하나님과 동격이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거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민 자 예수님이 세례의원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토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종은 노예 주인이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은 다른 높은 사람의 노예와는 달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제자삼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도 그 사랑의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비천하게 낮은 자 주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자 그건 우리 입장에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나의 종귀한 자녀 나의 귀한 나의 꿈과 나의 뜻을 이룰 나의 종귀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또 주님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사도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리스의 종이에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천성교의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기도할게요 사랑가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항상 사랑하며 성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 사랑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은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에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 주시고 평생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중등부 예배가 오전 10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 준비하여 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비전 선언문을 나누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도 구글 답변서가 나갑니다 성실하게 답을 달아주는 친구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가장 꾸준하게 잘 참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 선생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 예배 주소를 친구에게 공유해서 그것을 통해 전도를 해주세요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는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려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두란노 주차장 드라이브윈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두 친구가 드리고 갔습니다 두란노관 앞에서 부모님과 차를 타고 방문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주시길 건면해요 여섯 번째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전사님도 여러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서로를 위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라요 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